아 나이! 나이! 저는 스물여덟이요. 아 저 말고! 아 저 저한테 묻는 줄 알고 나이를 좀 공개 좀 부탁드릴까요? 네 저는 스무살입니다. 스무살! 뭐 친구시네요? 친구. 아 예 여기 친구분들도 계시는데 아 정말 좋으시겠어요. 네 또 리더? 예 저도 승현이랑 같이 저도 스무살입니다. 아 스무살! 아 네! 우리 한국나루 17살! 네! 그리고? 네 저는 19살이에요. 19살! 아 알겠습니다. 저희 여기 학교에 처음 오셨죠? 네 처음 오셨죠? 네! 네 이제 앞으로 많이 또 오셔서 또 함께해 주시고요. 한국폴리 한국사력기술대학교 정말 우리 모든 시민들도 함께하셨고요. 네 주변에 우리 야동중학교도 함께하셨고요. 네! 네 야동중학교 들어보셨어요? 처음 듣죠? 네 저희도 처음입니다. 네 아무튼 뭐 이 자리 마음껏 좀 즐겨주시고요. 우리 학생들 가슴속이 하나의 또 추억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카라에게 힘차 한 박수 부탁드릴게요. 네! 네.. 그러면은 박수 aplausal 저희가 여러분께 할 수 있는 거는 zweiten 단계에서 즐겁게 노래를 불러드리는 이 밖에 없잖아요? 어떤 노래 들려보셨어요? 별로 호흡들이 없어서 저희 노래 마음에 들면 하세요? 그러면은 마음에 들면 하고 저희가 특별히 한국기술 3억대학에 왔으니까 너무 기분이 되게 너무 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특별히 저희가 마음에 들면과 브레이킷까지 불러드릴 것 같아요 대신에 호흡은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이것 때문에 안무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꼭 양수해 주시길 바라요